머리는 무조건 검사해 봐야죠.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에 딱 받쳤는데 벌떡 일어났어. 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와있어. 병원 안 가서. 병원 가서 머리는 조금이라도 못 치면 무조건 가서 검사해 봐야죠. 본인 때문에 차량 막 잡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계속 미안하단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본인이 괜찮다 괜찮다 해도. 병원은 무조건 가야 돼요. 머리 쪽은. 여기에 보니까. 둘러보니까요. 사냥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도 없는 것 같아서. 1박 2일은 참을 수 있습니다. 조심히 오르세요 조심히.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곳. 이건 역시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그나저나 식량은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또 엄청 힘든 산행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영향을. 제작진이. 제공해 드릴게요. 우와 근데 이용해서. 진짜. 라면 하나에 이렇게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 사실 진짜 굶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내일이면 끝나니까. 진짜 마지막 날이 언제 오나 생각했어. 그치. 엄마가 왔어 생각보다. 근데 하나하나 했던 일을 생각해봐.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진짜. 기나긴 지난 여정을 추억하며. 이곳도 기억에 남을 소박한 저녁식사를 마친 병만족. 다행히 병원으로 간 조명감독 측에서 무사하다는 연락이 오고. 병만족은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비박 준비를 합니다. 이자ür. 아 돌 나 winning 돌난루. ång. 돌 나ici Supster. 아이고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주 spontaneously 이어던 애 nokia. isini 안 들지 порά했구만. 아 으 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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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닥.